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입니다 오늘도 굿모닝이구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기쁜 일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사진에 보는 이분 있죠 이분이 보니까 20대 인가봐요 20대 젊어 보입니까 일단은 흥미로운 기사고 흥미로운 내용이다 보니까 한번 제가 읽어 봤어요 이 사람이 결국 뭐였냐면 주식과 코인으로 해가지고 무려 1년 만에 20억을 벌었다네요 20억 상당하죠 20억 말이 20억이지 꿈의 숫자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일반인들이라고 한다면 꿈의 숫자인데 그래가지고 결국 태사의 꿈을 이뤘다 뭐 이런 얘기로 해 가지고 나왔어요 보니까 이름이 한정수 씨라 하네 한정수 한번 간략하게 이분에 대해서 이 젊은 친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을 입사 누구나 부러워할 탄탄대로를 걷던 20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사를 하고 3년이 채 되지 않아 퇴사를 결심을 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에 대한 신용 대출 마이너스 통장까지 빡빡 끌어 모아가지고 주식과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했는데 그 결과가 기세 이상이었다는 거죠 1년 만에 20억이 넘는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장당가인데 수십억 원 벌어서 퇴사하겠다는 꿈을 꼽아지 않은 직장인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직장인들이라면 그러나 실제로 그 꿈을 이룬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현실은 냉정하죠 열심히 노력해서 투자를 한다고 해도 수십억이라는 그 돈이 쉽게 벌릴 리 없죠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돈 버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어디 가서든지 한번 일해 보시면 아시겠죠 땀 흘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잔소리도 듣고 뭔가 진짜 시달리면서 그게 버는 게 돈 아니겠습니까 결국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결국 이제 뭐 유튜브에 관련된 이 젊은 친구에 관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본 겁니다 결국 한정수씨인데 나이는 몇 살이냐면 보니까 29살이네요 29살 좀 나이 좀 들어 보이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일단 29살짜리입니다 일단은 그 한씨에게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이 어디에 얼마를 투자했는지였다고 하네요 물론 그도 처음부터 투자를 잘했던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남들처럼 이것저것 샀다가 낭패를 보기도 하고 단타를 하다 크게 손해도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투자도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제가 늘 하는 얘기죠 투자하려면 공부 열심히 한다고요 뭐 많이 듣기라도 하든지 많이 보기라도 하든지 하여튼간 공부는 많이 해야 돼요 공부 대충 했다가는 여러분 박살나기 딱 좋습니다 일단은 이 젊은 친구는 2018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가 딱 비트코인 열풍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폭락하고 있을 때 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책도 굉장히 많이 찾아봤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질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매입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한 씨는 그 무렵에 테슬라, 아마존, 구글 같은 해외 주식에도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투자에 대한 감을 익히기 위해서 했겠죠 그러다가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코로나19가 사태가 딱 터지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이제 막 급락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코스피 지수가 폭락을 한 거죠 폭락 지난해 코로나19 폭락 때 한 씨 투자금이 1억 3천만이었답니다 1억 3천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에 투자하면 무조건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신용대출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끌어모아 가지고 결국 3억을 만들어요 3억 3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분산해서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한 씨는 코스피 지수가 1900선 밑으로 갔을 때는 한 5% 1800선 밑으로 갔을 때는 한 10% 1700선 밑으로 갔을 때는 15%를 매수하는 식으로 투자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금융주나 현대차, 삼성전자 같은 우량 기업에 투자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투자 2주 만에 40%까지 수익이 난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다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해외 주식으로 투자처를 옮겨요 지난달까지 한 씨의 수익금은 20억 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특히 테슬라랑 팔란티어로는 10배가 넘는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투자처를 고른 것인지에 대한 한 씨는 성장성이 높은 것을 위주로 찾아봤다고 설명을 하네요 특히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사람들이 잘 알려고 하지 않는 종목들을 찾기에 무진장 예서를 썼대요 팬덤이 있는 종목들에게도 주목을 했고요 그 다음 팬덤이 있는 종목은 불안한 시장상에서도 잘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팬덤이 있는 종목을 찾되 팬이 되지 않으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팬덤은 삼성이 최고죠 여러분들도 팬덤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고 팬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저 운이 좋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한 씨의 투자 방법은 매우 위험했다고 하네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몇 가지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위험하죠 큰 실패를 맛볼 가능성도 있었고요 일단 레버리지가 위험하다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위험이라는 것이 투자에서는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람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모두가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비트코인은 오히려 현금보다 더 안전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로 이렇게 판단을 한가 봐요 이 사람은 분산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돈을 잃지 않고 지키려는 게 목표라면 분산 투자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은 확신이 있다면 분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한 곳으로 물방을 한다는 거겠죠 확신이 있으니까 하여튼 최근 유행하는 용어에 야수의 심장 그런 전형이라고 합니다 야수의 심장 소수의 종목에 큰 돈을 투자했다면 작은 움직임에도 동요되기 마련인데 어떻게 멘탈을 관리할 수 있었을까 그분에서 상당히 궁금하겠죠 그래서 한신은 코로나19 사태 때 사실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랑 소비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거의 똑같다고 봅니다 주식이라는 것도 소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옷을 살 때 중고로 팔 생각하고 사지 않잖아요 그럼 중고 가격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것에 대해 민감할 텐데 그냥 내가 좋아서 샀고 사서 모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라면 편하다고 보죠 그러니까 주식도 모으려고 생각하면 상당히 기분이 좋은 겁니다 오히려 가격 떨어질 때 더 싸게 살 수 있어서 기분이 좋은 이치랄까 그런 마인드로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3전은 계속 모아야 돼요 여러분들 모으는 겁니다 좋으니까 모으는 거죠 특히 쌀 때 자꾸 사서 모어야 한다는 그런 비슷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매도를 미리 생각하고 매수를 하니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한 씨는 애초에 싼 값에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산다는 생각으로 주식 투자를 접근하면 크게 흔들리지 않고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강조를 하네요 그래서 한 씨는 올해 50억 원에서 한 100억 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근로를 통해서 버는 월급은 큰 의미가 없어진 셈이죠 그래도 불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불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오는 적당한 보수하고 안정감을 포기할 만큼 투자에 자신이 있다는 뜻일까요 한 씨가 퇴사를 결심한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덧셈의 길이 있고 하나는 곱셈의 길이 있는 거예요 대기업 다니고 이런 것은 덧셈의 길에서 굉장히 좋은 위치가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곱셈의 길도 항상 생각을 해본다고 생각하죠 항상 해보는 거죠 곱셈의 길도 투자 소득이 곱셈의 길이라고 보면은 한 씨는 안정적인 덧셈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곱셈의 길에 더 빨리 진입을 하게 된 거라고 봅니다 곱셈의 길이 점차 넓어지면서 덧셈의 길을 걷는 게 비효율적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투입하는 시간 대비 기대 수익을 따져본 뒤 퇴사를 결심하게 된 거겠죠 그래서 한 씨는 사람들이 투자나 곱셈의 길을 굉장히 싫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결국 현명한 의사 결정에 의해서 많게는 몇 십억 원이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직장에 쏟는 시간보다 오히려 더 많은 양의 시간을 쏟아야 좋은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언급을 하네요 한 씨는 마지막으로 초보 투자자들한테 원칙을 잘 세워서 선택을 하고 단기간에 그 원칙을 깨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항상 저도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에도 투자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게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일단은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한 2, 3개월 만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팔아버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선택을 굉장히 잘했는데도 그래요 자신의 선택이 맞았는지 판단을 하려면 최소 1년 갖고 있어야 한다 합니다 내 원칙을 그대로 밀고 나가야 나중에 틀렸는지 맞았는지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로 1년 넘게 지나서 결과가 안 좋으면 그때 원칙을 바꿔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하락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씨는 언급을 하네요 이 젊은 친구의 패기와 용기도 상당히 가상하네요 하여튼 뭔가 투자의 맥을 잘 보고 잘 짚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29살짜리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걸 깨닫게 되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얘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한번 투자하는데 자기만의 기준과 원칙을 잘 세워서 장기 투자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으면 용감하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 청년 못지않게 20억 30억도 벌 수 있으니까 다 똑같잖아요 뭐 크게 다를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성투하시고 오늘 하루도 좋은 결과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천만히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